자 2주차 마지막 단위 데이터 타입 컨버전 데이터 타입 형변환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합니다. 형변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시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배웠는데 뭐 굉장히 많은은 아니죠. 사실 4가지 배웠죠. 하나는 무슨 타입이었죠. 정수형 다른 하나는 실수형 다른 하나는 문자열 또는 블링타입 이 4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런 타입들 간에 타입의 형태를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형태를 변환하는 건 굉장히 간단한데요. float이나 int라는 함수 함수가 지금 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그냥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흔히 fx 이런걸 우리가 수학에서 함수라고 하는데 함수라는 거는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면 이 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변환이 돼서 나오는 걸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함수 fx가 fx가 2x 플러스 4라고 하면 f2는 여기 2가 들어가서 6이 되죠. 그래서 이 f를 하나의 함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에서도 함수라고 하면 어떤 값이 들어가면 이 함수에 지정돼 있는 형태로 변해서 나오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자 다시 돌아와서 float이나 int라고 하는 이 함수에 값을 넣어주면 데이터 형변환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코딩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형변환 정수형에서 실수형으로 변환되는 데이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는 10 이거는 integer 정수값이죠. 정수값을 print a하면 정수값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a는 float 실수형으로 변환을 해주고 10을 넣어주고 print a를 해주면 자 10과 10.0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10과 10.0은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같지 않은데 실제로는 근데 컴퓨터는 그냥 값만 비교할 때는 형변환을 하기 때문에 같다고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건 사실 같지 않은 겁니다. 컴퓨터의 입장에서는요. 자 이번에는 b는 3을 해주고 print a 나누기 b. 정확하게는 파이썬에서는 가로를 넣어줘야 되죠. 가로를 양쪽에 넣어주고 포포해주면 10.33333335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는 건데요. 이렇게 형변환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같다라고 비교하면 같냐라고 비교하면 같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이거는 파이썬에서는 형이 같지 않더라도 이 값을 비교를 할 때는 같은 형으로 변환을 해준 다음에 비교를 해서 그러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1은 integer 값이고 true는 블린타입인데 이것도 역시 같다고 하고요. 아무것도 안 넣어준 이 따옴표 안에 값은 string 값인데 역시 이거를 블린타입이랑 비교를 하면 블린타입이랑 비교를 하면 같지 않다라고 요번에는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형변환을 해서 비교를 해주기 때문에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특이하다기보다 굉장히 당연한 건데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같냐라는 이 등호 등호 두 개를 붙일 때는 형변환을 한 다음에 값을 비교해준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10.3 또는 10.7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이 10.3과 10.7은 어떤 타입이죠? 그렇죠. 플로팅포인트 실수형 타입을 얘기하게 되죠. 이 두 개를 정수형으로 형변환을 하면 그러니까 int integer 타입으로 정수형으로 형변환하는 거는 integer 타입으로 바꾼 다음에 더셈을 하면 어떤 결과 값이 나올 것이냐 이미 적혀져 있지만 다시 우리가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10.3이고 b는 10.7이라고 합시다. 10.3과 10.7이라고 하고요. a를 integer로 바꾸고 b도 integer로 바꿉시다. 그리고 두 개를 더해주면 20. 형변환이 있기 때문에 소수점 자릿수가 integer로 바뀌면서 사라진 거죠. a, b 둘 다 10, 10으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수형을 정수형으로 형변환을 하면 반드시 소수점 이하가 내림이 됩니다. 반올림이 아닙니다. 내림이 됩니다. 이번에는 문자열로 선언된 값도 역시 integer나 float 타입으로 형변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76.3 이런 것들을 문자열로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옴표를 붙여서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서도 다시 integer나 float 정수나 실수형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는 76.3이라고 문자형으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b는 float a의 값을 float 실수형으로 변환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 값을 각각 찍어주면 같은 76.3인데 a는 양쪽에 따옴표 아니죠. 작은 따옴표죠. 작은 따옴표랑 큰 따옴표는 사실상 같습니다. 가 있고 이 둘을 더해주면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같은 타입이 아닌 경우에는 python에서는 계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같은 타입 중에서도 이제 숫자형끼리는 계산이 되는데 숫자형과 문자형 계산할 수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방도 보셨지만 문자열과 숫자열 간에는 단순한 덧셈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타입이 아까 floating point랑 integer는 덧셈이 됐는데 문자열과 integer 간에는 타입이 같지 않으면 덧셈이 되지 않습니다.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실수 그러니까 숫자형 타입이랑 문자형 타입의 어떤 형변환 또는 덧셈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 b라는 두 개의 값이 있고요. b의 값에 a를 실수형으로 바꾼 다음에 넣고 그러니까 a, b의 값이 둘 다 똑같아지는거죠. 또는 a, b 둘다를 문자율로 바꾼 다음에 덧셈을 한번 실행시켜보겠습니다. a는 76.3인데 이걸 float 타입으로 넣어줍니다. float 타입으로 넣어주고요. b는 a와 같다. 즉 a와 b 둘 다 죄송합니다. 76.3인거죠. 이거를 더해준다. a plus b를 더해주면 152.6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로 a는 76.3이라고 선언을 해주고 b도 a랑 같다. 그리고 a 더하기 b를 하면 이렇게 같이 붙어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셨으면 알겠지만 아까 int와 float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이 두 함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int죠. 정수형 타입과 실수형 타입으로 바꿔주는데 반해 string이라는 함수는 기존에 있던 정수형이나 실수형 타입을 문자율로 바꿔주게 되고요. 역시 문자와 숫자형 타입과 문자형 타입의 덧셈은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 타입을 혹시 처리하기 전에 우리가 이게 굉장히 파이썬의 장점 중 하나인 다이나믹 타이핑 때문에 그런데요. 이 타이핑에 금방 얘기했던 다이나믹 타이핑의 타이핑은 이 타입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좀 더 다이나믹 타이핑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프로그래밍 하다보면 이 a라는 변수가 b라는 변수가 타입이 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타입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int 10.3 그러니까 a는 integer 10.3이라는거에요. a는 정수형 10.3 b는 float 실수형으로 10.3 c는 string으로 10.3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이 값들을 하나하나 찍어보면 좀 특이한데요. a는 10이 나오고 b는 10.3이 나오고 c는 앞쪽에 양쪽에 작은 따옴표가 붙여서 10.3이 나오죠. 자 a에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b에는 .3 실수형이라는 것을 붙여주고 c에는 string이라는 것을 표시해주기 위해 양쪽에 작은 따옴표가 붙여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뭐 확인을 해도 되지만 type이라고 치시고 a, type이라고 치시고 b, type이라고 치시고 c를 치시면 각각의 type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뭐 하시다 보면 쓰실 때도 있고 안 쓰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쓸 때가 있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앞에서 코드의 type의 형변환을 간단히 보셨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python3를 쓰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현상인데 python2.7을 쓰게 되면 이런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c에는 38.8이라는 숫자를 넣어주고요. print c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없는데 그냥 c라고 치면 38.79999997 뭐 이런 값이 나옵니다. 이런 값이 왜 나오냐면은 컴퓨터의 모든 값은 2진수로 변환이 되어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컴퓨터는 항상 2진수만 다릅니다. 사람처럼 10진수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2진수의 한계로 인해서 이러한 무한소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 이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0.1을 2진수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수에 2를 곱해줍니다. 2를 곱해주고 이 앞에 있는 수가 여기 뒤로 가게 되죠. 이렇게 뒤로 가서 계속 2를 곱해주고 계속 곱해주면서 여기 뒤에 있는 숫자를 연결해서 2진수를 만들 수가 있고요. 소수점에서 2진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0.5 곱하기 2가 1.00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1이 나오고 나머지가 0이 나왔을 때만 이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2진수다 보니까 사실 이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무한소수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도 별 상관없는게 이게 워낙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뭐 앞에서도 보시면 3.9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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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컴퓨터의 반올림 오차가 존재한다는 것 좀 아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 프로그래밍 컴퓨터를 이해하기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컴퓨터가 왜 0과 1만 쓸 수 있는가? 있는 겁니다. 컴퓨터는 사실 반도체라고 하는 재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PU도 반도체라는 재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도 반도체라는 재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반도체의 가장 큰 특징은요. 가장 큰 특징은 도체와 부도체. 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 철가 같은 것을 얘기하고요. 부도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나무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도체와 부도체와 달리 반도체는 어떠한 힘, 열이라든가 이런 에너지를 받게 되면 전기가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에 통하는 상태의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는 1,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0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연산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는 반드시 이진수로만 모든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글자도 또 우리가 말하는 숫자도 다 이진수로 변환이 되어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아마 여러분 최근에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서 메모리가 몇 끼가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그거의 시작은 사실 비트입니다. 비트의 개념은 뭐냐면 이진수를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위.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1 또는 0을 표현할 수 있는 이 한 단위를 비트라고 하고요. 이 비트가 8개 1, 2, 3, 4, 4, 5, 6, 7, 8 죄송합니다. 이 8개에 있으면 이걸 1바이트라고 합니다. 1바이트라고 하고 이게 1024 즉 2에 10 쓴 개가 있으면요. 1KB, KB가 1000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기가바이트가 굉장히 다 쓰게 되는 단위가 됐는데요. 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 좀 아시면 되고요. 비트와 바이트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중에 다시 한번 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주차의 모든 강의가 끝났습니다. 뭐 2주차에 배운 거는 사실은 변수, 변수의 값을 할당한다는 개념. 그리고 이게 메모리에 저장된다는 개념. 그리고 이 변수에는 변수의 이름과 변수의 데이터 타입.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것들을 배웠죠. 그리고 데이터가의 타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컨버전. 데이터형 변환을 할 수 있다는 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간단히 배웠습니다. 뭐 요번 주부터 숙제가 나갑니다. 간단한 어사이먼트부터 보시면서 좀 더 프로그래밍의 재미를 느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oczywiście. 진 Crazy 가 가